거미 땅인지 비인지 이제 아이고 더운데 장떼같은 샤오비가 내놓네 아 네 이번에 새로 가입한 유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생겼다 비용 없나요? 라이딩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발사 한 뼘 버터죠 롤 롤 도마 하Cola 하하노 오! 차가! 야아 있다 어우 차가워 바로백이 최고 아아! 헉! 아아! Texas! 와 비 오는 날 제가 라이딩을 잘 안 했는데요 산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많이 내리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처음 경험이었어요 사실 계곡을 제가 무서워해서 계곡을 안 가는데 와서 지금 억지로 앉아있거든요 아 이런거야? 네 오늘 좀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나쁘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우와 으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